두 분이 조를 짜서 지금 괴상 조립을 하고 계신데 몇 개나 하신 것 같아요. 지금 고생하시네요. 10개? 이게 마무리에요? 마지막이에요? 고생하셨습니다. 중간에 임동섭씨 우리 어부인께서 쑥떡을 해오셔서 커피도 타오시고 고맙습니다. 자 한말씀 하세요. 어떻게 오늘 뭐 하셨어? 오늘 계속 뭐요? 볼통 계산 작업만 하신거요? 네 조립하고요. 나무도 심었어요? 조금 한 것 같아요. 그 밀원수라는거 뭐라 그러지 그게? 바이텍스라는거? 밀원수로 유명한 바이텍스 고생하셨습니다.